자 그럼 우리 후반부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where 하고 나서 it's a good place 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where 하고 셔주시고요. 그 다음에 it's a good place 이렇게 얘기도 괜찮은데 여기 앞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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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사운드가 연결이 된다라고 제가 되게 많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이 자음이 or 사운드랑 is라는 이 모음 사운드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서 where is가 very, very, very 사운드로 연결이 된다. 가장 많이 들어볼 수 있는 친구는 제가 뭐라고 그랬죠? here, it, is가 어떻게 된다? here it is, here it is 사운드로 here it, here it, here it is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요. it, is는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it, is 사운드로, t 사운드에 홀려지면서 이리 오너라 라고 하는 것처럼 it, is가 되니까 here it is, here it is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느낌이죠? here it is, here it is, here it is, here it is의 느낌 here it is, my tamping blazer here it is, my tamping blazer here it is, my tamping blazer 자 그러면 where is는 어떻게 되겠어요? very, very, very 사운드가 나으니까 where is it, where is it, where is it, where is it? where is a good place, where is a good place 제가 어떻게 돼요? is어가 아니고 is어, is어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니까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where is어, where is어 사운드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where is어 사운드, 혹은 이 어퍼쇼피 에스로 요거는 이 친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where is어, where is어, where is어 사운드로 바꿀 수도 있다. where is a movie produ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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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is a nice place to stay,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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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is a nice place to stay,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place to it 이에요. place to it이 아니고 place to 그래서 이 장소라고 하는 친구는요. 사운드를 만들어주실 때 놀고요. 그 다음에 s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place가 아니고 이거 어떻게 돼요? place 의 느낌. place에요. 아시겠죠? place. 그래서 place가 아니고 place가 되니까 to 사운드랑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어떻게 해야겠어요? place to, place to, place to가 되는 겁니다. nice place to stay. nice place to stay. nice place to stay. 그래서 where is a good place to eat 하고 셔주세요. 왜요? 먹을 장소 어디 있나요? 맛집 어딨어요? 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디요? 여기 주변에서. 그래서 around here 해가지고 여기 앞에서 살짝 끊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요. so where is a good place to eat 하고 셔주시고요. around here 인데나 이것도 얘기하겠다. 먹다. 단어 사이에 EA 사운드가 있으면요. 조금 늘어나는 사운드를 만들어주시면 좋아요. eat. 그러면은요. 이거는 eat가 되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라고 할 땐 좀 짧게 끊어주세요. it. 애써 끝내주세요. 자 그럼 이거는 살짝 늘어지면서 eat의 느낌. eat. 얘는 짧게 끊어서 it. it. 이렇게 사운드 만들어주시면은 더 정확하게 걔네들이 이해하고 더 잘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place to eat 하고 셔주시고요. around. 내가 어제도 얘기했죠? round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이 모양이 모아지면서 round. round. 근데 앞에 어 사운드가 나면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어라 하면서 턱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어라 하면서 이 모양을 쫙 하고 모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라운이 아니고 어떻게 그랬어요? 어라가 돼서 around이에요. around 하고 셔주시고요. here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around ear, around ear, 혹은 around ear, around ear 사운드 두 가지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H로 시작하는 친구들은요. 약간 H 사운드가 빨리 연결되면은요. H 사운드가 좀 정확하게 안 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D 사운드랑 E 사운드가 연결되면서 around, D, around, D에서 A, B, C, D 해가지고 약간 deer, deer 사운드가 만들어져요. 그러면은요. around ear, around ear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혹은요. 그냥 가면서 그냥 around, around, around 사운드가 만들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H 사운드가 살짝 약해지는 건 맞는데 자 우리 엔디에서 D 사운드 around 까지 가요. 그냥 around 해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D 사운드 안 나면서 a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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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ound 가 되니까 약간 brownie, brownie, brownie 하는 것처럼 around ear, around ear, around ear에서 around ear 사운드로 비슷하게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You got anything to eat around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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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기 때문에 around ear, 혹은 around ear. around ear, 혹은 around ear. 두 가지 사운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요. where is a good place to eat around here? 이 되는 거. 자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구나. eat 하고 셔주시고요. around here. 일단 이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자 where is부터 갑시다. 시작. Where is a good place to eat around here? 한번 더 시작. Where is a good place to eat around here? 그런데 자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가 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Eater 사운드로 붙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Eat around, eat around이 되니까 이게 약간 이렇게 사운드가 나죠. Eat around, eat around, eat around 사운드가 만들어지면서 Where is a good place to eat around here? Eat around here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eat around, eat around 사운드를 연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Eat around here, eat around here, eat around here. 자 그러면은요. 요거 한번 쫙 한번 eat around here 까지 한번 다 가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here is a good place to eat around here? 한번 더 시작. Where is a good place to eat around here? 했더니 Any place, 어떤 place라도 상관없어. Except 해가지고 뭘 제외하고요. For. 그래서 except for 하고도 해도 되고 혹은 except라고 해도 괜찮나요. 상관없어요. 근데 place, except이 아니고 어떻게 돼요? Any place, except, place, except, place, except 사운드가 만들어질 텐데 일단은요. 이거는 제외하고 라고 할 때는 except이 아니고 except입니다. Except. Except에요. Except. Except. 받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이거는요. except 혹은 약간 accept 사운드의 힘이 살짝 빠질 수 있는데요. 아마 사전적인 발음에서는 ac 사운드를 x 사운드로 내기 때문에 except라고 얘기해줄 거예요. except. 네. 그런데 이게 set의 강세가 지키다 보니까 a 사운드의 힘이 살짝 빠지면서 약간 except 사운드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except. 네. 이렇게 사운드를 들어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 사운드랑 이 사운드랑 되게 비슷하게 좀 느껴질 수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이건 문법적으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ny place 하고 셔주시고요. except 해서 제외하고 라는 얘기로 이렇게. 자 근데 무조건 이렇게만 되지 않죠. 대체적으로 이 x 사운드는요. 앞에 사운드를 많이 땡겨와요. 그러니까 play sick, play sick이 되니까 play sick set, play sick set, play sick set play sick set 해서 sick set, sick set 처럼 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좀 주의하세요. 그래서 any place except the one 해가지고 T1 하지 말고 웬만하면은 the one 이거는 꼭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the one이에요. 그래서 한 장소인데요. 어디 안에서? in the square 해가지고 그 광장 안에서 있는 그 레스토랑은 조금 제외하고요. 라고 했는데 the one 하고 셔주시고요. 그리고 in the square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데 except the one, except the one in the square, except the one in the square 하면 어떻게 돼요? 원인, 원인, 원인에서 그 reason처럼 원인 사운드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except the one in the square 할 때 그리고 이거는요. qu 사운드나, qe 사운드나, qs 사운드나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square가 아니고 square, square 사운드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square가 아니고 square, square의 느낌이에요. square. square.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queen이 아니고 뭐야? queen 사운드 만들어주면서 queen이 만들어져야 돼요. queen.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question이 아니고 question보다는 구의 사운드 만들어지니까 question 사운드 만들어주면 좋겠죠. question 그러니까 스퀘어보다는 square, square 그러다고 square, square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square 보다는 약간 square, square 이런 느낌으로 해야죠. square, square가 아니라는 얘기에요. time square, time square가 아니고 time square, time square 이런 느낌이에요. time square, time square, time square, time square. 그래서 요렇게 사운드를 만들어주시는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any place except the one in the square 까지 되는거.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갈게요. 시작. any place except the one in the square. 한번 더 시작. any place except the one in the square. 자 그러면은요. one in the square 까지 다 연결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any place except the one in the square. 한번 더 시작. any place except the one in the square. 했더니 because 하고 쳐주시구요. so it's to touristy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은데 여기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일단은 because가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죠? au랑 aw 사운드가 단어 중간에 있으면 어와 비슷한 사운드 나야되니까 because가 아니고 because의 강세지가 아주 because에요. because 그래서 because 사운드 만들어 주시기 because it's to touristy 혹은 s 사운드랑 it이랑 자연스럽게 연결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because it's because it's because it's because it's 사운드가 연결되면 because it's life because it's life because it's life because it's life because it's too touristy because it's too touristy because it's too touristy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거까지만 가겠습니다. tour 일단은 이거까지만 가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행은 tour 이 사운드라고 했죠? tour 그리고 나서 다시 or 이 사운드로 땡겼던 친구들을 다시 새로운 단어로 조합이 되기 때문에 리스트가 아니고 리스트 사운드로 다시 모아지면서 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tourist 가 되는 거예요. tou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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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죠? tourist 거기다가 마지막에 t 사운드 만들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touri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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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죠? 그러니까 because it's too touristy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할게요. 시작 because it's too touristy 한번 더 시작 because it's too touristy 자, 그럼 because it's 자연스럽게 연결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because it's too touristy 한번 더 시작 because it's too touristy 했더니 예스, 그래 맞아 it's too touristy 그래서 내가 거기 가기 싫어 that's why I don't go there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and 그리고 또한 also 해가지고 also가 원래 없죠? 그래서 and it's 할 때 아까 전에도 제가 around year 할 때 this sound가 살아날 수도 있지만 this sound가 죽을 수 있죠. 그러면은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and it's 해가지고 this 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this sound가 날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any, any, any sound가 만들어지면서 and it's sound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and it's very expensive 인데 very 하지 말고 내가 단어 사이 ry 사운드로 끝나는 것들은 every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라 그랬어요. 그럼 very가 아닌 거 어떻게 돼요? very가 되는 거죠. very very 자, 그러면은 내가 이거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다. 자, s 다음에 tpk 사운드 된 소리까지 만들어 주니까 어떻게 돼요? story보다는 story에다가 ry 사운드 만들어서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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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요. 운반하다 들고 다니다 라고 할 때 carry가 아니고 제가 뭐라고요? ry가 되니까 ca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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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carry around이 뭐라고요? 약간 몸에 지니고 다니는 느낌이 바로 carry around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까지 같이 한번 더 remind 시켜 드릴게요. 자, 그래서 very x x 어떻게 돼요? 내가 아까 전에 x 사운드 좀 땡겨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very 하고 셔주시고요. expensive 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매우 비싼은 항상 어감상 매우 비싼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매우 비싸다.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되는 친구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부사는요. expensive 라는 형용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very x very x very x very x 가 연결되니까 어떻게 되죠? very x expensive very expensive very expensive very expensive 사운드가 만들어지는데 자, s 사운드 다음에 tpk 사운드는 야, 된소리가 난다고 아까 전에 story 사운드에서 얘기했으니까 expensive 보다 어떻게 돼요? expensive 하면서 fancy 이 되면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very expen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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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expensive expensive 이렇게 사운드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very expensive 이거만 한번 해 볼까요? very expensive very expensive very expensive very expensive 갈게요. 시작 very expensive 한번 더 시작 very expensive 자, 그러면은요. yes, it's very expensive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yes, and it's very expensive 한번 더 시작 yes, and it's very expensive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해가지고 내가 요거는 F-O-R 사운드가 여러분들 여기 핵심이에요. 왜냐면요 N-F-O-R 할 때 F-O가 아니고 F-O-R R 사운드가 땡겨져야 됩니다. 이 땡겨지는 R 사운드는요 턱이 살짝 움직이면서 혀가 목구멍 쪽으로 깊숙하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F-O가 아니고 F-O-R 하고 나서 M-A-I-S-H-N이에요. 그래서 M-A-I-S-H-N이 아니고 M-A-I 하고 나서 T-I-O-N 사운드는 약간 S-H-H-N 사운드로 힘이 살짝 빠지는 느낌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information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information 사운드가 되겠죠? information 그래서 information 사운드까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한번 더 시작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했더니 Be sure 명심하세요 To check out 하는 것을요 Be sure 하고 쳐주시고요 To check out 체크아웃이 아니고 이거 H 사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책보다는 약간 살짝 입이 모아진 사운드로 check 사운드 만들어 주세요. Check Check이 아니죠. Check이랑 check 사운드랑 살짝 달라요. 입이 살짝 모아져 있어야 해요. Check 근데 check out 보다는 여기가 우리 K 사운드랑 아웃이랑 연결되니까 check-가 사운드로 연결되니까 check-out 사운드로 좀 연결해 주시면 좋겠죠? Check-out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Check-out 시작 Check-out Be sure to check-out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Be sure to check-out만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T 사운드가 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sure to 사운드가 어떻게 바뀔까요? Sure to Sure to Sure to 사운드가 만들어지니까 Be sure to check-out 혹은 Be sure to check-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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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운드로 Sure to 사운드로 들어 보실 수도 있어요. Be sure to invite Ste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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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sure to check-out So Be sure to check-out 무엇을 The Outdoor Performance 그래서 Outdoor Performance 이것도 Information 할 때 Inform, For 땡겼다가 여기 May의 강사에 찍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Perform 할 때 그래서 우리 공연하거나 수행하다라고 할 때 Perform이라고 해야죠. Form 할 때 Orm 하면서 입이 닫혀요. Perform Perform 해서 음 하면서 다 닫히죠. 그리고 Man's가 아니고 Man's 사운드의 힘이 살짝 빠지면서 Performance 가 돼서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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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공연 뭐 이런 수행 이런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 회사에서는 여러분들 수행 능력 해가지고 여러분들 능력을 얘기할 때 Performance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The Outdoor Performance 인데요. 언제 시작하는? Starting at 9 에서 이것도 일단 반짝반짝 작은 별까지만 갑시다. 스타가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에서 다음에 TPK 사운드 된 소리에다가 R 사운드 땡겨지면서 Star 가 되겠죠. Star Star 사운드요. 거기다가 T 사운드 만들어지니까 스타트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돼요? Start 가 되는 거예요. Start Start 가 되죠. 거기다가 Ting 사운드 되니까 Starting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Starting 혹은 이 T 사운드는요. 이 모음 사운드 사이에서 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Starting 사운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Starting Starting 사운드 아시겠죠? 그러면요. Be sure to check out the outdoor performance 하고 셔주시고요. Starting인데 C 사운드랑 S 사운드 굉장히 비슷한 사운드 흰 것 같아요. The outdoor performance starting performance starting 해서 performance starting이 아니고 performance starting 사운드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비슷한 사운드 한 사운드만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performance starting at 9 이 되는 거죠. 이거 한번 Be sure to 부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Be sure to check out the outdoor performance starting at 9 한번 더 시작. Be sure to check out the outdoor performance starting at 9 이랬더니 Sounds Romantic 해서 사운드 쓰 하지 말고 T.S 사운드는 사운드로 만들어주시고 자 우리 로맨틱하다 한국말로도 로맨틱하다 라고 얘기하죠. 맨에다 강세 찍어주세요. 맨이 아니고 맨이에요. 여기는 맨 여기는 문처럼 발음이 되고요. 여기는 맨처럼 발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R 사운드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우리 리브라브라브라브루 하면서 이 모양이 모아지니까 로가 아니고 로우맨 해서 로우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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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우맨이 되는 거예요. So romantic 로맨틱 사운드를 만들어주세요. 로맨틱 로맨틱 사운드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Sounds Romantic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갑시다. 시작. Sounds Romantic 한번 더 시작. Sounds Romantic 사운드까지 자 그러면요 Where is a 부터 이거 한번 다 읽어보고요. 오늘 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Where is a good place to eat around here. Any place except the one in the square. Because it's too touristy. Yes. And it's very expensive.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Be sure to check out the outdoor performance starting at night. Sounds Romantic 까지 될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내일 강좌는요 이때 여러분들이랑 했습니다. 진도를 나가버렸기 때문에 아마 네이버에서는 또 일정이 또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아마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네 아침에나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요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우리 목요일날 수업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Can we get another bottle of champagne for the table? Don't worry. 제가 지금 너로에ing칵 좀 하지마. I tested the hair evidence. Why would you do that? Because I thought I was... Oh, I assure you, we are hard at work. Absolutely.